오케이 야 한다 여기서 그냥 뭐야 나 스킨 왜이래 아 무서워 어? 저 스킨 왜이러지? 뭐야? 이님의 스킨이 왜이렇게 변했어 갑자기? 아 어쨌든 자기가 일부러 온거야? 아니 어쨌든 이거 이 캐릭터로 어? 일로와 쭉 가면 돼 쭉 보고 탈추맵 탈추맵 탈추맵이야 쉬워 이건 쉬워 자기가 예전에 하여튼 탈추맵하고 다른데? 가해봐 들어가봐 가면돼 가면돼 쭉 가면 오호호호 긴장한디 자기는 막 이렇게 점프맵하고 이러잖아 아이 쭉 가 이거는 그냥 탈출하면 돼 탈추맵 탈추맵이야 이거 탈추맵 좋아 좋아 아 딱 봐도 이상하잖아 아 이상한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만약 별거 맞으면 어떡해 아 가봐 안 무서워 무서운거 맞아 무서운거 맞는데 별로 안 무서워 마인크래프트야 내가 내 운만 게임이라고 근데 아까 내 캐릭터가 이상해줬잖아 아니야 빨리 가봐 아 거부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아이 가봐 눈을 떠 눈을 봐 앞을 봐 눈 깎고 하지마 안 무서워 진짜 안 무서워 아아악 그 야 좋아좋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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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가 마셔버렸네 가쁜 띠용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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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무서워서 싫다 했잖아 아 띠용 무서워서 싫다 했잖아 아 무서워서 싫다 했잖아 아 안 무섭잖아 근데 별거 아니었잖아 그치 소리만 계속 이렇게 나는거야? 아니 소리만 나 아니잖아 아 해봐 쉬워 아 진짜 이 구라쟁이 얼굴에서 구라가 딱 속했구만 그럼 그거 알려줘 여기에 뭐 나와 안 나와 이제 안 나와? 이제 안 나와 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진짜 안 나온다고 안 나와 아 이거 언제 가게 이렇게 해서 언제 깨게 이거 짧아 5분만 가면 돼 아 심장 아파 심장 아파? 어 많이 그리면 됐네 그려봤자 아 이렇게 진짜 무섭나보네 답답하네 사람들이 미안해 어느새 오래가네 사람들이 채팅 중에서 지금 아니 내가 진짜 거미많아서 그래 아 내가 있잖아 진짜 마인크래프트가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었나 생각이 듭니다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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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다 왔다 띵하면은 오른쪽 그렇게 봐 카트 나오거든? 카트 타 일로 한 번 더 가자 와아 내가 하지 말아 아니지 내가 하지말아 내가 한거 아니야 맨! 미안! 아 봐봐! 안 무섭자! 그치? 별거 아니지? 몰라 안 보였어 너무 무서워 못봤어? 못봤어? 너무 무서워 피밖에 못봤어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자기는 할 수 있어 자기는 할 수 있어 나기는 할 수 있어 내가 한거 아니라고 얘가 한거야 나 이제 안할래 나 발로 할래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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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친님 급나게 무섭게 웃으시네 아 바로 쭉 가 쭉 가면 돼 얼마 안 남았어 다 깼네? 나 발로 할래 진짜 발로? 발로 한다고? 어 아 왜 이렇게 발로 하는게 어딨어 키보드를 발로 안 써 무서워 그렇게? 아 나 싫어하잖아 하하 키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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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섭지 이제 별로 느낌 왔지? 어떤 맵인지 네모난 블록이 있는거야 네모난 블록이 네 놀랬잖아 아 진짜 크로마키가 없어졌어 크로마키가 무너져 내렸어 아 괜찮아 괜찮아 혹시 발로 하시는거 말이에요? 물건 주우실때 귀찮으면 그러시는거죠? 아 무서워 무서우니까 발로 하지 내가 해줄게 아 싫어 안해 아 보기만 해 내가 할게 보기만 해 안해 아니야 아 진짜 나 이미 너무 배신을 당해서 아니야 내가 내가 무서운거 싫다고 했지 아까 저녁 때 내가 죽고싶어? 어? 죽고싶냐고? 어? 보기만 해 무서워? 내가 하는데도 무서워? 아 싫어 아 소리도 나 진짜 나 예민해 진짜 나 청각도 무서워하고 무서워? 지금도 무서워? 나 깨줄게 그럼 깨줄게 아 무섭지도 않다 마인크래프트인데 뭐 무섭나 이게 아 나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으악! 사왔어 아무것도 없지 아니 놀랬어 나도 좀 놀랬어 솔직히 무섭네 무서워 이게 무섭다니까 게임이 이상하다고? 캠이요? 아 어쩔 수 없어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크로마키가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발로 찼거든요 아 발로 찼나 뭐로 찼나 아 눈물 나 어쩔 수 없어 일단은 쭉 깰게요 안 무섭지? 이전대밖에 안하니까 나 이렇게 해서 보는거 좋아 옛날부터 무선영업 보면 입을 이렇게 뒤로쓰고 이러고 막 애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타면은 귀신의 집 온거 같잖아 그냥 그치 .. 계속 .. 이렇게 가면은 돼 산속을 깨는거 пример 별로야 ne 이제 그래서 자 가자 아 무섭다니까 아 애들도 간다 야 깜짝이야 ark 나 진짜 너무 아파 아.. 정시만 진정이 안돼? 정시만 아악! 정시만! 아악! 진짜 아.. 어 이상한 남자가 있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깼네요 이러면 클리어야 쉽지? 이러면 깬거야 자기야 가뿐니 불편 뭐지? 이 느낌은? 내가 무서운거 싫다했지 알았어 미안해 당연히 미안해 나 몰랐지 아 내가 싫다했잖아 알았어 이제 한 번 더 안할게 아 한 번 더 안할게 ㅋㅋㅋㅋ 연습생홍 오오오오! 좋아좋아 아 사람들이 헤어지면은 십만원 준대 아 십만원 못 헤어지제 하하하하 불여기 불어? 아니지? 아 네 여러분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네요 즐거웠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죽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